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연지니어 양동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면 코딩 테스트 떨어질 수 없어요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개발자로 취직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데요. 언어부터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자료를 다운받고 싶으신 분은 구독하시고 디스코드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보세요. 디스코드 링크는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존재합니다. 영상의 자막을 원하시는 분은 화면과 같은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자바스크립트로, 백엔드는 프레임워크의 언어로 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없다면 파이썬으로 하십시오. 프론트나 백엔드, 모바일 개발하는 사람이 갑자기 C나 C++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 면접관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프론트라면 자바스크립트에 자신이 없나? 스프링라는 사람은 자바에 자신이 없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속도 때문에 C나 C++이 장점을 가질 수 있지만 면접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코딩 테스트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는 면접자들을 필터링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그렇게 어렵게 설정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 기본 백제부터 시작하세요. 백준 코드포스를 사용해서 더 깊은 공부를 시작하세요. 기본 백제는 코드업이라는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실력을 늘리시고 싶으시다면 백준 코드포스에서 더 깊은 공부를 시작하세요. 세 번째 전략적으로 준비하자입니다. 코딩 테스트의 그리디와 탐색 알고리즘 DFS, BFS를 깊게 공부하세요. 그리디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짜로 주는 문제이니 공부하셔야겠죠? 삼성전자 코딩 테스트에 가장 많이 나오는 탐색 알고리즘을 그 다음으로 공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코딩 테스트에서 나오는 문제들 중 절반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갖췄습니다. 코딩 테스트를 전부 통과하려면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니 최대한 커트라인 통과 수준으로 준비를 시작해봅시다. 빠르게 취업하려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시간에 맞춰서 코딩 테스트의 난이도를 맞춰서 준비하세요.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테스트는 포트폴리오보다 중요합니다. 면접까지 갖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니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까지의 성공률을 높여야 되니까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들에 집중하셔서 공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취업에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